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안의 힘입니다. 파워 마술을 부리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위조투표를 몇 장 넣는 질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무슨 투표 방해죄를 또 그럴 거니까 그러나 사전투표 하든 안 하든 관계없는 건 본인들이 그냥 발표를 해버리면 그게 사전투표장에 100명이 오더라도 사전투표장에 150명이 왔다고 발표하면 그게 150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 한 걸로 결과가 되니까 100명이 왔는데 50명을 대가 150명을 발표하든 100명이 왔는데 80명을 대가 180명을 발표하든 그건 뭡니까 그냥 선관이 마음인 거지 국민들 사전투표 하든 안 하면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선관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이 오늘 새벽에 제공된 jih님이 제공한 겁니다. 선거 데이터 전수 분석 2018년도 시도지사 선거 다섯 번째 전수조사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면동을 눌르게 되게 되면 전국에 삼천 몇백 개의 여러분들 은면동 자료가 다 나오고 선거구를 여러분들 눌르게 되면 전국에 250여 개 정도의 선거구의 조작 정도를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가장 간단한 사례만 몇 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지역이 제주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단출합니다. 선거구가 다섯 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울산구의 2018년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이게 0값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불당은 모두 다 플러스 자유한국당은 모두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누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유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씨 그리고 상대방은 김기현 후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조작한 거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 차익값 플러스 7.58%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 마이너스 7.52%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얼추 여러분들 한 15% 정도 되겠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2018년 지방선거 울산시장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사전투표 양일사에 조작을 할 때는 조작 프로그램을 여러분 어떻게 돌리는 거 아니까 진짜 투표지 몇 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투입하는 식으로 전산투표율이 돌아갔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를 하고 나면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좌우대칭의 차익값이 큰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차익값이 좌우대칭이 아주 여러분들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최종적인 후보별 득표수의 차익값을 구해보면 더블당의 플러스 7.58%가 나오고 자유한국당과 기타당을 합치게 되면 7.58%가 나오는 겁니다. 그 많고 많은 숫자 가운데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런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전투표 양일사이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전산 프로그램은 어떻게 여러분 짜여져 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몇 명당 한 표를 집어넣을 것인지 가짜 투표지를 진짜 진짜 가짜를 할 건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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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를 할 건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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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는 4.15 총선 때 가장 많이 쓴 거고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는 강수구청장 보궐선 때 많이 쓴 방법입니다. 4.15 총선은 조작값 기준으로 25% 강수구청장 보궐선은 조작값 기준으로 33% 조작을 한 겁니다. 두 장당 한 장 조작값 기준은 25% 사이로 총선은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후보의 득표수를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사후적으로 차익값을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좌우대칭 그리고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이 작업을 이게 끝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아마 이 작업을 또 할 겁니다. 이 작업의 특징은 편리하고 그리고 경험자에게는 충분히 경험이 축적돼 있고 그리고 돈이 안 듭니다. 그리고 기대수익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이런 작업들을 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송철호의 차익값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의 차익값. 그러니까 2018년대 청와대의 거의 모든 부서가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러면 전산조작하면 다 이기는데 말라고 그렇게 뭡니까 청와대 하명사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송철호를 지지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전산조작하면 간단한 겁니다. 그냥 앞에서 폼만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폼만 잡으면 되고 그냥 그날 이틀간 뭡니까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도 여러분 뭡니까 그냥 사전투표를 몇 프로로 뻥튀기 한 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 전에 4박 5일 전에 양일간 투표일에 선관위가 몇 표를 발표하는 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거의 뭐죠 최고치를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역대 선거 사상 사전투표율이 높아 가지고 이번에 치열한 격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 가지고 2016년부터 시작해 계속 이러면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겠죠. 이번에 뭐 1813만 표 정도로 예상하는데 오근호 대표께서 중앙선거할리내어 롤용지를 입찰해 가지고 여러분들 구매한 내역에서 80% 정도 20%는 예비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 1813인데 1813 정도가 만일 예상대로 적용되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40%대로 육박하는 거죠. 역대 사상 최고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 선거 데이터 전수 분석을 돌리면 모든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만진 죄가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기에 이렇게 드러나도 대통령도 다 뭉개는 데 협조하고 대법관들도 다 이런 쌍수를 들어서 선관위 입장이니까 밝혀질지는 확실히 하지 않죠. 거의 뭡니까 나라가 말라이 수준 이하입니다. 아프리카의 최빈국 수준 이하의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정직도 없고 그냥 조작해 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냥 구의원도 되고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다 도덕질 해 가지고 형님도 한자리 동생도 한자리 뭡니까 우리 향후에 누구 향후에 이렇게 다 돌려주는 겁니다. 기가 찬 나라가 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지방선거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죠. 관외 사전투표는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보다 좀 많죠 10.6 마이너스 10.3 이게 송철호 밑에 김기현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왼쪽 그다음 오른쪽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여러분 딱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기가 찬 겁니다. 플러스 7.58 관내 사전 차이값 마이너스 7.58 그다음에 관외 사전투표 차이값 플러스 10.67 마이너스 10.60 플러스 10.60 마이너스 10.60 기가 찬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다 만들어 온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공 박사님 이렇게 뭐죠 광속으로 달려가는 세상에 옛날 걸 뭐 2018년이 그냥 그 8년 전 이야기인데 또 왜 합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입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이번에도 전개가 될 거다. 차이는 뭐냐야 조작값만 다른 겁니다. 조작값만. 몇 프로나 집어낼 건가와 다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송철호가 표를 얼마나 훔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8년 지방선거 우편투표에서 어마어마하게 훔쳤네요. 울산 중구 더블당 표차를 1787표를 냈는데 더블당이 플러스 12.14% 국힘당이 마이너스 12.47% 그다음에 기타당이 0.33% 여기도 착하게 김기현 후보가 마이너스 12.47 송철호하고 다른 당을 합치게 되면 플러스 12.47인 겁니다. 이거는 거의 통계학으로 보기에는 미친 수치인 겁니다. 이렇게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울산 남구 송철호 플러스 10.94% 김기현 마이너스 10.96% 기타가 플러스 0.0이냐 정확하게 마이너스 10.96 플러스 10.96인 겁니다. 여러분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자연계에 있는 숫자는 이렇게 규칙 정확하게 규칙을 가지기야 힘들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숫자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세종시장입니다. 세종시장은 선거구가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 왼쪽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사전투표 득표를 하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세종시가 야세가 좀 강하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뭐 엉망진창인 거죠. 이런 경우는 좀 더문데 관내 사전투표보다 관내 사전투표 차이값이 적은 경우가 더문데 여기는 그런 현상이 드러났네요. 그래도 뭐 조작한 것은 100%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그걸 차이값을 보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장에서 이춘회라는 분이 당선되셨는데 이 당일투표가 68.2%인데 75.85%로 뻥튀기를 해 주고 국힘당은 20.2%인데 14.87%로 줄여드는 겁니다. 더블당의 플러스 7.63 국힘당의 마이너스 5.33 그러나 이건 이런 사후적으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거고 사전적으로는 몇 표당 한 장을 집어넣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원하는 대로 사전투표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4.15 총선에 거의 서울 지역에 만 표 이상을 선거구보다 집어넣었거든요. 국민의 힘이 가장 자랑하는 경쟁력 있는 에이스인 나경훈 후보가 이수진 더블당 후보와 함께 패배했지 않습니까 만 3천 표를 집어넣었거든요. 이수진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만 3천 표 이상을 집었는데 천하에 나경훈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떠냐 이번에 그런 것을 안 한다고 누가 이런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한다고 보거든요. 나는 화끈하게 할 거로 보거든요. 이번에 안 한다고 지난주까지 여러분들 국민의 힘이 조금 이렇게 여론이 좀 좋은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참 안 할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겨야 되고 이기는 것이 너무나 이러면 갈급한 겁니다. 그리고 돈도 안 되는데 그냥 전산 조작해버리면 그냥 끝나는데 뭘 그렇게 뭡니까 망설이겠습니까 문제는 151석을 할 건지 200석을 할 건지 결정하면 되겠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하면 200석 넘을 거고 그거 안 하면 뭐죠 한 150석 나오겠죠. 그게 다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산을 담당하는 자들이 다 결정하게 되는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